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공지를 올려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팬카페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아요 거의 매일 두세개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팬카페하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팬카페와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도 적어놨으니까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게임데이도 열고 이제 팬카페와 오픈 채팅방만의 콘텐츠도 만들테니까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시나리오 제작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비밀이긴 한데요 지식스토리님하고 한번 게임 대항전 같은 거 해보려고 해요 시청자 참여로요 팬카페 가입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